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재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콘텐츠리 중앙 5만4천3백원의 10%예요. 5만3천원이요? 5만4천3백원이요. 5만4천3백원이요? 네. 왜 이렇게까지? 제가 손절을 놓쳤어요. 이건요. 탈출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? 그래서 전화드렸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네, 탈출이 많이 힘들어요.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좀 필요해요, 이거는. 네, 네. 이제 손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방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참 좋은데 2020년부터 해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. 아, 네. 그 말은 매출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좀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예요. 그 말은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오기가 상당히 버겁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? 그리고 거기다가 얘가 뚜렷한 호재거리라든가 뭔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. 보면은 지금 뭐 정상화를 되네, 만에 뭐 이런 이야기 말고 특징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, 얘는.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게 가능은 할까라고 한다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라라는 게 조금 아프더라도 그냥 손실 보고 잘라낼 준비를 해라 하는 거고요. 손실 보고 잘라낸다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많은 투자자들께 당부해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 종목만 보지 말고 제발 시장을 봐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. 손절을 하실 거면 시장 상승기에서 상승 끄트머리 하는 게 제일 좋겠죠. 왜냐하면 시장 상승기라는 것은 이 콘텐츠를 중앙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. 나쁜 기업, 좋은 기업 상관없이 시장이 안 좋을 땐 2,000개 종목 중에서 한 1,800개가 떨어지게 되고요. 시장이 좋으면 2,000개 종목 중에서 1,800개가 올라가게 돼요.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지금 같은, 그리고 지금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바닥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. 바닥일 수도 있는 자리에서 손절하면 시청자님은 제일 싸게 파는 사람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버텼어요,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게 했어요가 아니라 지금은 이 악물과 한 번 더 버텨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. 그러니까 버티기가 힘들면 자에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. 안 보고 있으면은 그냥 버텨져요. 사람이 안 보면, 눈에 안 들어오면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요. 시간 진짜 잘 갑니다. 버틸 자신이 있어요. 버틸 자신이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할 만한 그런 기미라든가 포인트를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.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면 참 유리해질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,000원대부터 한 2만 원 사이였으면 좋겠어요. 그 자리에서 한다면 매수가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저 자리가 이제 바닥을 잡는다면 잡힐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 15,000원부터 2만 원 자리에서 바닥을 아마 한 6개월 정도 잡을 겁니다. 잡게 된다면요. 최소 6개월 정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 번 전화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6개월 정도 뒤면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바닥 잡힐 것 같고요. 느리면 한 3개월 이내 바닥이 잡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도 6개월이면 충분히 바닥 잡고 남을 시기예요.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두고 가능하다면 내년 새해 상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지 그냥 그대로 입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상담 감사합니다.